반갑습니다. 10월 합평이고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돼서 현장의 거의 대부분 고3들이 50점을 다 받으셨거든요.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다.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온도가 증가가 됐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다라는 걸로 연결, 탄소를 주인공으로 한 비금속 원소들과의 공유결환 물질을 맞고요. 질소 비료의 원료이다 맞습니다. 답은 5번 처리되셨을 거고요. 2번을 보시면 액체를 집어넣고 동적평형 상태, 상평형에 도달했다. 그럼 액체의 양은 점점점점 줄다가 일정이고요. 기체의 양은 점점점 늘다가 일정이다라는 걸로 니은은 기체 상태로 연결되셔야 됩니다. 기체의 양은 점점점 늘다가 일정으로 가셔야 되죠.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아, 맞아. 동적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정력 반응의 속도가 뭐하다, 동일하다, 1이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니은만 2번이세요. 3번을 보시면 다중결합이 있는가? 예로 연결이 되셔야 되죠. 그럼 CO2는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기획에 해당이 된다. 다중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성분자인가? 예, 아니요로 연결이 되셨을 거고요. 분자의 모양이 직선형이다, 아니다라는 걸로 맞아 분류가 된다 연결되셔야 되죠. 극성분자야라는 걸로 처리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니은을 보시면 비공유 전자상 개수가 몇 개다? 10개다. 비공유 전자상 개수가 몇 개다? 9개다. 붕소는 옥택규칙을 만족하지 않아 라는 것까지 기획디귿 4번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4번 같이 한번 볼게요. 주계의 표의 1부인데요. 원자 X의 바닥 상태 전자배치를 보시면 원자가 전자수가 2면 홀전자는 0이죠. 그럼 아, 내가 14족이고 홀전자가 2인 내가 누구야? 탄소야라는 걸로 연결. 그럼 붕소야, 알루미늄이야, SI야 라는 걸로 A는 13족이 맞아야 라는 걸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바닥 상태 원자 Z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는요. 인부터 9개로 처리가 되셔야 되죠. 8개야. 전자배치 머릿속에 있어 주셔야 되고요. X는 탄소고요. W는 붕소입니다. 분수 꼬라지는 분수 형태로 처리를 하셔서 베를륨 붕소가 예외고요. 붕소, 탄소가 예외죠. 제1이온화 에너지는, 제2이온화 에너지는 내가 크다라는 걸로 기획만 1번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몰 농도가 나왔을 때 잘 적고 잘 곱하자라는 형태로 처리가 되셔야 돼요. A몰 농도 100ml가 있습니다. 잘 적고 잘 곱하시면 20Aml이야. 물만 집어넣기 때문에 용질은 얼마다? 6ml이다. A는 0.3이다. 라는 걸로 처리가 되셨을 거고요. 나에서 만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0.06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난 3ml이야. 거기에 Wg을 집어넣고요. 물을 집어넣어서 얼마다? 8ml이다. 그럼 내가 얼마야? 5ml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나 900mg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나 0.9g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동일하다. 밀리를 잘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자, 2페이지 6번 같이 한번 볼게요. 1, 2주기 원소고요. 로이스 구조식. 지금 비공유 전자쌍까지 다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다. 수소다. 라는 걸로 처리. 자, 그리고 플로린이고요. 질소로 연결이 되셨을 겁니다. W2X2에는요. XX 사이에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라는 걸로 판단. Y2Z2는요. 직선형이 아니라 구분형으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원자 4개가 동일한 평면이다. 라는 것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결합각 보시면 Y 확인하세요. 그리고 NH3이고요. H2O니까 어때요? 107도, 104.5도로 결합각이 큰 게 맞아. 기읍 기읍 3번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7번 같이 한번 볼게요. 원자 번호가 22하면서 A부터 D까지 이어는요. 모두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난 헬륨과 전자배치가 같다. 라는 걸로 난 네온과 전자배치가 같다. 라는 걸로 연결이 되셔야 되죠. 자, 분수 꼬라지는 분수 형태로 만들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 2 말이 안 되죠. 2, 4도 말이 안 됩니다. 3, 6으로 아, 아르곤과 전자배치가 같다. 라는 걸로 칼륨 이윤이고 CL-다. 라는 걸로 처리가 되셨을 거예요. C는 칼륨이 맞아. 혹은 우리는 기응, 니은, 디귿을 판단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칼륨이 맞는지부터 먼저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거다. 2주기 원소야. 4주기 원소야. 3주기 원소야. 지금 비록 전자를 잃고 얻음으로써 전자의 개수가 달라졌지만요. 족, 주기, 그리고 원자일 때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 원자과 전자수는 고정된 값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챙겨가셔야 됩니다. 전기의 음성도는 플로린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맞아. 답은 5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거고요. 8번을 보시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 Y에 대한 존재 비율 평균 원자량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요. 기응 보면 위치가 같은 동위원소 관계이기 때문에 양성자 개수는 동일하죠. 질량수가 1이 많다라는 건 중성자수가 1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M 플러스 1짜리가 M짜리보다 뭐하다? 작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M이 6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맞아 라는 걸로 처리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평균 원자량을 보시면 63짜리에 가깝기 때문에 A는 50보다 크다라는 걸로 니음만 맞습니다.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거고요. 9번 보겠습니다.